오, 왔다, 왔다. 탕수육. 탕수육. 와. 탕수육. Hey, guys, it's ice cream. No, it's 탕수육산. It's ice cream. No, it's 탕수육산. 탕수육산이 뭐야? Ice cream. No, it's 탕수육산. But it's ice cream. Where's Stegger Man? It's also shaped like an ice cream. Let's take that one. 감사합니다. Ice cream? 예상이 전혀 안 되는데요? 순무 채 썰어놓은 거예요? 아... 특산물이니까. 강화도 순무가 특산물이에요. 맞아, 맞아. 안 느끼하고 엄청 상큼하다. 이건 뭐야? 어? 비기는 거예요? 고구마 채를 튀겼다고요? 우와, 맛있겠다. 저거 짜장면 있는 거지, 뭐야? 와, 그래서 고구마 와. 아, 맛있겠다. 이거 짬뽕 시켰잖아, 아까. 고구마. 고구마. 아, 이거!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아, 맛있겠다. 여기, 명사랑. 오, 야무쪼라. 아이고, 이뻐. 오, 뭔데? 오, 저러면 그냥 맨날 사주고 싶어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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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때문에? 점점ırd지 말아. 찰 Sim. 도대체 할 수 있죠. 드디어 시작할 수 있죠. 아이고. 어? 급했나봐요. 올리브? 올리브? 흐니? 조자마우수이세요. 맛있어? 자, 시작해볼까요? Do you want me to cut it up a bit? 음... 비벼. 맛있지. 아우 귀여워